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달 그 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이를과 방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는 동양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로또 같은 그런 횡재수를 우리가 편재라고 부르는데요. 월급처럼 일에서 버는 돈인 정재라고 불리우는 그런 돈과는 성격이 다른 거죠. 요행수를 뜻하는 이런 편재의 개념을 또 구단구공의 숫자의 원리를 가미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열두띠별 또 편재의 운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또 전략을 세우시는데 또 이런 정보들이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로또 사면 좋은 길이든 모두 양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유라는 것은 사는 곳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동서남북으로 그 판매점을 이용하실 때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구매 길이든 꼭 이런 날만 여러분들께서 로또를 구매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바쁘서도 또 이런 날은 꼭 추가하시라는 그런 취지로 드리는 정보이니까요. 쥐띠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이든 4일, 10일, 21일, 29일입니다. 길안방유는 북쪽과 서쪽입니다. 소띠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이든 5일, 13일, 24일, 30일이고요. 길안방유는 남쪽과 서쪽입니다. 호랑이띠 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이든 3일, 17일, 22일, 27일이고요. 길안방유는 동쪽과 남쪽입니다. 토끼띠 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이든 8일, 16일, 21일, 29일이고요. 길안방유는 북쪽과 동쪽입니다. 용띠 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이든 5일, 11일, 20일, 26일이고요. 길안방유는 남쪽과 북쪽입니다. 뱀띠 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이든 1일, 8일, 17일, 27일이고요. 길안방유는 동쪽과 서쪽입니다. 말띠 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이든 6일, 13일, 20일, 또 28일이고요. 길안방유는 북쪽과 동쪽입니다. 양띠 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이든 9일, 13일, 17일, 23일이고요. 길안방유는 남쪽과 서쪽입니다. 원숭이 띠 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이든 4일, 11일, 20일, 또 31일이고요. 길안방유는 동쪽과 서쪽입니다. 닭띠 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이든 9일, 15일, 22일, 29일이고요. 길안방유는 서쪽과 북쪽입니다. 갯띠 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이든 7일, 18일, 23일, 26일이고요. 길안방유는 남쪽과 북쪽입니다. 돼지띠 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이든 5일, 13일, 18일, 24일이고요. 길안방유는 북쪽과 남쪽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매달 그 하순경에 이런 그 로또 정보를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편제의 기운이 강해서 소속 없이 둥둥 떠다닌다고 하는 이 로또를 여러분의 그 재물로 확실히 잡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채화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정보, 풍수정보, 꿈해석정보, 로또 운세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중년에서 실버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으로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